환상의 날아 도아랜드로 꿈과 희망이 가득한 도아랜드여 준 걸 환영합니다! 네 저기 왼쪽을 보실게요! 왼쪽은 바로 도아코스터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도아코스터는 대한민국 최초 심쿵 유발코스터니까요 다들 심장 부여 잡으실게요 그리고 오른쪽을 보시면 바로 도아스플래시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도아스플래시는 청량! 네 청량함이 아직 가득한 스플래시니까요 다들 이용 꼭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조금 올라가시면 도아스낵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도아스낵은 아주 달달한 것들이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도아볼! 그리고 네 도아랜드를 더 즐기고 싶으시다면 청춘스타 윤도아 아이돌파 윤도아를 꼭 응원해주세요 네 지금까지 도아랜드였습니다 안녕! 환상의 나라 도아랜드로 환상의 나라